5 4 4 형님들 근데 오늘 내가 두개를 어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은 어 그때 저번에 말했다시피 그 있지 않습니까 집밥 무산생 김밥 싸가지고 시청자분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진짜 완전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 여기 감전도 121-77번지 2층으로 와가지고 하나씩 주는거 그거랑 그 다음에 그냥 소소하게 서면 가가지고 신년운세 보는거 일단 그 두개를 할까 지금 고민중인데 형님들은 어떤거 보고싶으세요? 노잼이라고? 둘다 재미없냐? 어? 둘다 재미없어? 하지마? 둘다 재미없냐? 하지마야? 하나팽가액 감사합니다 잠시만 아아아아 아아 아아아 알겠어 배터리 일단 먼저 살게요 형님들 일단 배터리 먼저 살테니까 걱정하지마세요 사오미 만거 사면 되잖아요 사오미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데요 잠시만요 네 우리 김 아우 하나팽갈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 사오미꺼 사면 되지 어디서 해야돼? 말좀 해줘 사오미 아니야? 그럼 뭔데? 자표좀 찍어줘 자표 바로 해가지고 내가 바로 지금 주면 할게 어 일단은 오늘 좀 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까까지는 좋았는데 이런 개똥글 쓰면은 진짜 이 처음이니까 일단 강태를 안시킬게요 예 하지마세요 놀리지마십시오 예 진짜 기분 안좋습니다 놀리지마세요 예 야 그거 사오미 형님껏 몇자린데요 형님껏 몇자린데요 뭐라고 방송국에 잡혀있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근데 나 이거 후드TV 이거 존나 귀엽지 않냐 나만 느끼는거 아니겠지 시청자분들도 다 느끼겠지 야아 그리고 와 이거 집 앞에 이거 하지마라 이거 니네 집 앞에 지나가는데 불켜져있네 뭐하냐 이거 하지마라 이런거 진짜로 그때는 뭐 사진찍어서 올리더만 어 진짜 무섭다 하지마라 그런거 이거 사면되냐 형님들 이거 사면되요 사오미 휴대폰 보조배터리 16000mah 이거 사면됩니까 형님들 이거 사면돼 뭐라고 무투부가 보내준다고 왜 니가 왜 보내줘 니가 왜 보내주냐 뭐라고 뭐라고 저 10400짜리 두개있어서 한개 안쓰는데 택배로 하나 보내드릴까요 어 사귀자고 아냐아냐 그게 아니라 아냐아냐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아냐아냐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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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돼 야 직접 가면 안되냐 아냐아냐 미안하다 장난이다 야 야 이거 어디 어떻게 해야되는데 야 그렇게 되면 커플 충전기잖아 어 커플 충전기잖아 너 일부러 좀 그러는거 같은데 어 좀 그렇네 야 야 야 이 직원과의 사내연애는 안된다 왜그러냐 어 아 그래 야 그러면 나 그거 살게 너한테 살게 그거 얼마 얼마에 사는데 그거 어차피 제가 안쓰는건데 내가 그냥 사는게 더 낫지 않아요 형님들 응 내가 그냥 그냥 제꺼를 사는게 낫지않아요 아니 그냥 16,000 사라고 아 알겠어 잠시만 여기서 일단 집중좀 하자 어 집중좀 하자 제일 싼게 제일 싼게 영스몰 이거네 사러가기 11번가 들어가라고? 11번가가 안보이는데 내 말 안보이네 아 이게 11번가 SD 이건가 아 이거 또 이거 내가 나중에 주문하면 안되냐 이거 또 회원가입하고 이러면 그 뭐야 좀 안걸릴텐데 내가 이거 진짜 나중에 주문할게 진짜로 아 아 비회하면 돼 알겠어 그 다음에 이거 천천히 알려주세요 일단은 상품선택 샤오미 보조배터리 16,000 이거 사고 그 다음에 젠더미 케이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됩니까 이것만 하면 되나요 그거 아니라고 케이블은 아이폰꺼라고 케이스 있는걸로 케이스 바로 구매하기 누르면 되지 바로 구매하기 누르면 되지 왜 두 갠데 아 오케이 뺐고 이거 구매하기 바로 누르면 되죠 여러분들 뭐 어때 와 내가 얼마나 산다 산다 해놓고서 안사니까 거의 이거는 강 에 에 에 에 두문하듯이 이렇게 해야돼 와 미안하다 진짜로 크리스마스 지났는데 잠시만 이거 화면좀 가릴게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잠시만요 일단은 이거 사오미 이거 시청자분들께서 빨리 주문하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거부터 먼저 주문을 하고 이제 방송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와 또 이게 또 안되네 우리 또 우리 킥미처님께서 또 하나 생각해 감사합니다 뭐라고? 왜? 옷 안 예쁘냐? 헐 옷 산다고 산게 저거야 헐 헐 헐 왜? 형님들 옷 안 예뻐요? 옷 안 예뻐요? 왜? 왜? 아유 씨바 사고 사고 나니까 또 지랄하네 아니 그때 샀을 때 존나 이쁘다며 뭐야 아니 아까 샀을 때 존나 이쁘다며 왜 엄마 왜 엄마 왜 엄마 밥 아직 안 먹었다 왜 어 왜 왜 김밥이나 싸먹을까 어 내가 김밥 싸줄까 잘 싸나? 어 벙이 일단 오빠 지금 준비하고 있어 집중해야돼 김밥 싸물래? 응 싸줄까? 응 잠시만 니가 싸워야지 응 한 한 서 근데 그거 김밥 싸가지고 여기 간둔덩 앞에서 팔면은 불법이가 그래 그래 맞나 내 집 앞에서 팔아도? 그럼 바로 팔라고 우리 집만 먹으면 되지 맞나 맞잖아 응 한 10개만 싸갖고 우리 집만 먹으면 맞나 응 아 이거 결제하기가 안되는데 아 어? 뭐 아니 결제하기가 안 돼 야 이거 야 봉준아 아 봉준아 그거 유튜브야 이거 내가 주문해주면 안 돼 이거 내가 돈으로 입금 바로 해줄게 아 이거 안 돼 이게 결제하기가 안 돼 죄송합니다. 요즘에 엄마가 좀 일단은 이거 내가 이거 입금해줄게 이거 입금해줄게 방금 보신 걸로 주문하면 될까요 이거 좀 해줘 내가 입금해줄게 고맙다 어? 거기서 말은 대기 홍아 주제 확인해갖고 일단은 5개 대기 감사드립니다 엄마 그러면은 이거 뭐고 김밥 한 30줄 정도 사려면은 저 앞에서 몇 개 정도 사야되지 김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김 서른게 어 그거 드 드 드 뭐고 그냥 서른 그 단무지 서른게 응 그거 내가 사올까 아냐아냐 내가 사올게 방송키고 그래 그 브라우는 할머니 집에 가야되는거잖아 할머니 집에? 할머니 집에 가라고? 할머니 집에 가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다 엄마 일단 내가 그거 뭐야 아니 김밥 사가지고 내가 줄게 할머니 집 가면은 응 서른게 싼다 뭐 몇 개 사가라 이런다 응 알았다 알았다 내려가 있어라 일단 일단 5개야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 뭐야 김밥 싸가지고 이거 팔기는 좀 그렇고 선착순으로 하기도 좀 그렇고 아니 근데 올 사람이 있으려나 어 내가 그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직밥 무선생 해가지고 김밥 싸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내가 다 줄게 하지말라고? 그래? 그래 하지말자 그러면은 그러면 나 서명가서 사주보고 와도 되냐? 어? 나 서명가서 사주보고 와도 되냐? 배터리 없으면 가지말라고? 그러면 알겠어 형님들이 지금 그거 뭐야 이 새끼가 가지말라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 새끼 또 배터리 없어가지고 꺼져가지고 또 미.. 아무 그거 없이 방종되니까 지금 가지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흥민이 불러가지고 흥민이한테 보조배터리 빌릴게요 됐죠? 그럼 됐죠 여러분들 인정? 오케이 잠시만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진짜 진지하게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저 벨비 탈락하는 거 너무 당연하다는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죠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 계속 얼굴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뭐 내 얼굴이 어때서 나 요즘 존나 물 올랐는데 얼굴에 얼굴에 물 존나 올랐는데 내 얼굴이 어때서 지금 존나 귀엽구만 아니 진짜로 나 요즘 살도 존나 많이 빠지고 지금 헤어스타일도 존나 괜찮고 지금 얼굴도 지금 피부도 보라카이 갔다와서 존나 좋아졌는데 왜? 아니 진짜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내 진짜 농담 안하고 오늘 서면 그거 뭐야 거기 가가지고 진짜 여자 꼬실까 진짜로 어? 내 진짜 하나만 꼬신다 진짜 내가 진짜 안 꼬셔도 그렇지 다 꼬실 수 있어 진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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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건 아니야 미안하다 너 흥민아 네 뭐고 있어 맨날 자고 있노 니 뭐한데 밤 자고 있었어요 아니 아니 니 왜 또 자고 있는데 니 맨날 자고 있는데 우와 몇시지요 지금 지금 몇시냐고? 네 지금 7시 20분 7시 20분 여러분들 진짜 내가 히키코모리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맨날 이렇게 하니까 얘도 똑같으니까 내가 뭐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야 야 네 야 니 보조배터리있제 네 어 보조배터리 들고 여기로였나 어디 간대요 서면 갈기다 서면 간다고요 아 그럼 정신 좀 차릴거 같아요 정신 좀 차리고 간다고 네 정신 차리게 해줄까 네 아 내가 서면에서 만나면 되겠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 미안 미안 내가 그러면 서면으로 갈게 그러면 일단 니 정신 차리고 그러면 니 서면 집에서 몇분 걸리지 한 20분도 안걸려요 아 진짜로 어 그러면 일단 정신차리 그 뭐냐 성형견적 나왔어요 성형견적 네 아 성형견적 아직 안했어 야 그 일단은 그 정신 차리고 전화해줘 네 어 지금 바로 오네요 어 일단은 이거 충전하고 바로 갈거야 정신 차리고 전화해줘 네 어 네 오케이 신전운색 안 보러가야겠다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저도 지금 배비 떨어져서 지금 슬픈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또 골방에서 또 방송하면은 또 이게 또 지랄이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좀 서면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년운새도 볼게요 예 일단 신년운새 볼 그때 한번 봤었는데 어 그때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때 어떻게 됐더라 그때 거의 다 맞았었나 어 그때 거의 다 맞았었나요 여러분 신년운새 봤을 때 그때 한 작년 중순쯤에 본글로 기억나는데 어 와 우리 철박동생님께서 이야 우리 철박동생님께서 스티커 1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야 우리 스티커 100개 내일쯤 되면은 아마 또 한 300이 안으로 또 들겠네요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국에 운세가 있다고? 한번 볼까요? 그거랑 진짜 실제로 가서 보는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 잠시만요 아니 근데 나도 그 뭐지 그 마술을 안 믿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못 봤어요 거기 시상식에 그 자리에 있는게 아니라 뒤에 뒷자리에 있어가지고 그 시상식을 못 봤는데 내가 2016년에 영정을 당한다고 그렇게 마술을 해놨더라구요 근데 그게 조금 거슬려요 지금 좀 거슬리는 상태인데 일단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나 이거 못 봤거든? 나 이거 그거 뭐야 무대 준비하는거 뒤에 있어가지고 자 보이시죠 지금부터 여기 있는 상자는 저희가 화면상 계속 보여드릴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이걸 진행될 동안 아무도 이 상자를 건들지 않을거란걸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채팅창을 저희가 열어놨습니다 뒤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열리는 관객이 아닌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과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만 소통을 하니까 아쉬워하시는거 같아서요 자 채팅창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자 어떻게 진행될거에요 제가 잠시 후 채팅창을 올리고 나서 제가 질문을 던질겁니다 그리고 지디님께서 하나 생각해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오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나 물정도 걸릴게 디바 제시카씨 오늘 제가 몇번째 숫자를 할까요? 글쎄요 제가 좋아하는 숫자는 어 한 16? 낭낭 16세? 아 16세 자 그럼 제가 이번 질문에 16번째 답변을 제가 이 칠판 위에 초록색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대답이 제가 바로 밑에 있는 대답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마술사에요 여러분들 운영자님 그리고 채팅창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시구요 채팅창은 3초 안에 얼어집니다 3 2 1 자 얼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문제 나갑니다 채팅창 여러분 긴장해 주시구요 자 저희는 16번째 사람을 뽑을 겁니다 한 해 동안 나는 이 BJ한테만큼은 반드시 별풍선을 줘야겠다 하는 BJ 있으신가요? 자 그 BJ 이름을 써주세요 저희는 16번째 여러분의 그 BJ 이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준비되셨어요 3초 드릴게요 3 2 1 1 2 2 2 2 3 2 3 3 3 4 3 4 4 4 4 5 4 5 5 5 5 5 5 6 7 8 9 5 5 5 5 5 5 5 6 6 6 6 7 7 7 7 7 8 7 8 7 7 8 7 8 9 9 9 9 10 10 10 10 9 10 아 이게 뭔데? 와아.. 얘 아직 있냐? 뭐야? 무빙아 잠시만 상트가 잠시만 잠시만요 아아아아아아악 어 있네 ㅅㅂ 야 야 야 얘기해봐 어 이 새끼 있네 야 야 야아 야아 나갈 개새끼야 야이ㅂ 야이ㅁ 어!! 뭐야 으아아아아악 와아아아아악 와이씨아 어떻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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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블랙 했는데 어떻게 쏴? 뭐야? 뭐? 와 미안하다 야 와 진짜 야 와 미안해 아 와 미안하다 진짜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난 너 잠순 줄 알았다 미안하다 내 발로 블랙풀일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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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미안하다 아니야 얘 들어와있어 어 들어와있어 아 미안하다 아 15개 팬갈 감사합니다 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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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이달루님의 킹봉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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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자 초록색 킹봉쥬 자 네 와 이거 마구 흘러가네요 지금 자 저희가 진행될 동안 저희가 아까 상자를 무대 위에 걸어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 상자를 만진 적이 없는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자 지금부터 제 양손에 아무것도 없고 저희가 랜덤으로 네 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분 13 두 번째 K 세 번째 킹봉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84였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이 대답은 사진을 알 수 없었고 저희가 랜덤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 바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상자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되는거지? 어 어 어 그라 사용입니다 아 으 아 으 으 으 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주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 이건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지? 어떻게 이렇게 한거지? 아니 주작이라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첫단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인가요? 2016년 아프리카TV 주식은 13배 뛸 것이며 박수와 주식 같은 색깔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016년 아프리카TV 주식은 13배 뛸 것이며 내년 시상식 대상은 BJK님일 것이고 BJ킹범주님은 영정 조심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서두길 대표님은 전 시청자에게 별속 84기를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 끝자리의 꿈이었습니다. 야 이거 왜 나는 성지가 될 것 같지? 아니 나만 느끼는거 아니지? 이거 왜 나만 나는 성지가 될 것 같지? 아니 이런 말씀 좀 드리긴 뭐하는데 달달로 제 아프리카 운영자님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말이 돼요? 저거 트릭이 있겠죠 뭐 일단은 뭐 트릭이 있는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 좀 기분이 조금 찝찝한건 약간 좀 사실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 좀 기분이 좀 찝찝하긴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찝찝하네요. 네 좀 찝찝한건 사실인데 일단은 서면에 어 운세 보기 전에 어떤 팬분께서 저의 팬분께서 인터넷으로 저의 어 2016년 병신년 운세를 봐주셨는데 잠시만요 어 여기 있네요 늦은 봄 3월달에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매드니 필시 결실을 보게 되겠습니다. 크게 가문 때의 담비를 만났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구름이 흩어지고 경치가 다시 새롭고 아름답습니다. 풀이 강가에 푸르게 자랐으니 성하고 부드러운 풀을 소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풀을 먹는다는 뜻이야? 금년은 운수는 반드시 경사가 있거나 식구를 늘려 기쁘게 될 것입니다. 어? 만일 이와 같지 않으면 혼인하거나 좋은 벗을 사귀게 될 것입니다. 이거 맞네 이거 주장 아니네 이거 맞네 어 이거 맞네 진짜로 가도한 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아차하는 사이에 다칠 수 있으니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는 모든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쪽으로 이동? 서쪽으로? 행운을 가져다주는 색으로는 흰색이 있겠습니다. 어? 나 바로 오는 흰색을 샀잖아 주위에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 주위에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녀는 개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주위에서도 질투와 시기가 범랑하고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첫 단추부터 새로 끼우기 위해 해외 또는 다른 분야의 직업을 찾는 등 눈을 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나 사업은 금물입니다 사람을 잘 믿는 성격이기에 유혹의 손길이 쉽게 빠지기 쉬우니 조심하세요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중간한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잃을지도 모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시기입니다 재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 아 일단 1월달부터 봐야지 당년 12월에서 2월달은 이 지금 2015년 12월달을 말하는 건가요 2016년 12월달을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2015년 12월달 고요하고 평안한 시기입니다 재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 어우 진짜 나 별풍선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레알 진짜로 나 지금 별풍선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진짜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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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득을 얻거나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그 성과를 널리 알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달 말일에 오니기라며 술과 담배를 좋아할 경우 주변 사람들의 입방하에 오르내릴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1월달 볼까요? 주위에 자신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많아 심신이 괴로우니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스스로 도움을 주려 하지만 의도가 불경하니 큰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책을 고민하고 추진하여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2월달은 큰 행운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지인들과 크고 작은 오해로 사회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이달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주의로 작은 타박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월달에 만약에 교통사고가 또 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믿을 만한 건데 이거는 뭐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별로 이렇게 믿질 않겠습니다 3월달 기대하는 바가 크겠으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마음속에 심히 불편치 않겠습니다 자신의 노력에 비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여 자괴감이 버리면서 주위에 하고 결과에 실망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여 극복해야겠습니다 다시 시도하더라도 조급한 마음에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뭐 다 뭐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심도 깊게 보지 마시고요 4월달은 경과 망통은 삼가하고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람들과 금전거래의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라며 특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만나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먼저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때 좀 약간 영정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자신의 성품을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 오! 승진이나 재물을 얻은 운입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형님 아아 우리 연방준비은행님께서 5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아 우리 연방준비은행님께서 또 5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왜 왜 블랙을 아는데 왜왜왜왜 왜 아 Surely 아니 지금 재물 얻을 그게 아닙니다 형님 안 쏘셔도 됩니다 왜냐면 12월달은 제가 재물을 얻고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 재물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싸주셔도 됩니다 근데 500개 선물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정말 감사 하겠 사하겠습니하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밥 오지게 싸도록 하겠습니다 네일 정말 당оп 아이 뭐 남불이야 5월달 자신의 성품을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 승진이나 재물을 얻을 운입니다 그동안의 처지와 고생 등이 잊혀질 만큼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월 운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일단 이거 빨리 보고 서면으로 진짜 점을 보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운에 대해서 일단은 좀 볼게요 여러분들 연애 운 잦은 다툼으로 인해 서로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 아이 뭐야 이거 있지도 않는데 뭔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생긴다는 말이야 뭔 말이야 이게 나 있지도 않는데 이게 이건 사기야 믿을 수가 없는데 직장운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리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섣불리 감정에만 치우쳐 상황 따위는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움직인다면 큰 후회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김밥은 내일 산다 김밥? 아니다 김밥은 내일 산다 김밥은 내일 산다 엄마 내가 몇 시에 태어났는데 몇 시에? 어 1시 58분 1시 58분? 낮? 어 12시 58분인가 1시 58분 어? 12시 58분인가 12시 58분? 접어봐야겠다 잠시만 내가 지금 운 보러 간대 운? 운 운 운 안 봐도 돼 왜? 아 그런 거 보지만 쓰잘데기 없이 엄마가 제일 잘 믿으면서 뭘 쓰잘데기 없이 보지 말라는 거 보지만 지금은 저기 하는 거야 뭐 지금 바뀌지가 않아갖고 보면 파이라 아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건데 아이고 다른 걸 봐 다른 걸 뭘 뭘 보는데 그러면 다른 거 봐 다른 거 아니 그거 뭐고 그거 뭐야 이제 곧 있으면 2016년이잖아 어 그래서 그걸 봤다고 그래 그거 아직 멀었어 아니 뭘 멀어 지금 3일 뒤인데 아 이틀 뒤인데 이틀 뒤인데 그거 그게 되나 안 되지 아이다 그냥 재미삼아 보고 오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어디 갈 건데 또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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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데는 너무 비싸다 그럼 어디 가라고 그러면 그거 아직 보지 마라고 아 알아서 알게 그 뭐고 종이 어딘가 또 엄마 말 안 듣지 아니 재미삼아 보러 오는 거다 그거는 돈을 너무 많이 달란단 말이야 그리고 초량 초량 아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다 엄마 지금 유도하는 거 가 아니 그 유도하는 게 아니고 낮에 보는데 그런 데 가야 돼 엄마 내 몇 시에 태어났다고 너 알아서 할게 뭐 내 몇 시에 태어났다고 낮 12시 58분 엔가 낮 12시 58분 내일 8월 14일 이거만 되나? 어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섣불리 감정에만 치우쳐 상황 따위는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움직인다면 큰 오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자의 힘으로 잘 풀리지 않는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당신 혼자서 이직을 준비 이직이 뭐야? 이직이 다른데 간다는 거야? 아는 사람을 통해 이직을 준비하는 거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시 실직자 신세를 뭐야? 다시 실직자 신세를 못 면할 것입니다? 다시? 다시? 건강운 음식 섭취에 각별히 주위를 요해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아 이거는 뭐 소망운 대인운 대인운은 뭐지? 뛰어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주위의 사람들이 몰린 운입니다 아 이거는 이거는 주장입니다 제가 무슨 뛰어난 활동량입니까? 집 밖을 나가질 않는데 집 밖을 나가질 않는데 무슨 뛰어난 활동량으로 무슨 이거는 개소리입니다 이거는 크게 해를 끼칠 인물은 없으며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더욱더 발전하는 관계로 발돋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친절은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밀고 당김이 사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고 다양한 분류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정신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챙기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처세훈 너와 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과 가장 친한 사람의 마음은 그러지 못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노력하세요 생각보다 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만 서로의 자존심을 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행운을 가져다 줄 숫자와 색을 알려드립니다 뭐야? 행운의 숫자는 무조건 7이잖아 일단은 이거는 인터넷에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재미상으로 본 거기 때문에 뭐 단 1%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서면에서 가서 그거 보는 것도 단 1%도 믿지 않아요 저는 미신 따위를 믿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번에 그 뭐야 전보러 갔을 때 그때 맞았던 거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어 그러고 보니까 그때 전보러 갔을 때 그때 말해줬던 거 지금 맞은 거 있나요? 어 불러줘봐 어 궁금하네 어 진짜 맞은 거 있으면 소름 돋겠다 네 이름 한자로 아냐고 주민등록증에 적혀있잖아 응 진짜 그랬어? 거기서? 개소리하지마 개소리하지마 진짜로? 진짜? 진짜? 야 그러면 거기를 한번 더 같이 가야겠다 어? 거기가 존나 용하네 어 거기가 진짜 용하네 거기를 한번 가야겠다 일단 주니 형한테 물어봐야겠다 주니 형한테 물어봐야겠다 아니 아니 아니야 그 타로 하는 게 아니라 나 그거 말하는 건데 그때 그때 주니 형이랑 그때 거기 근처에 주니 형 집 근처에 거기 갔었잖아 거기 점 보러 갔었잖아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들 혹시? 어 그 점집 그 점집에서 맞은 건 하나도 없었어? 어 어 그때 할머니가 봐주셨던 거 그 엑소시스트에서도 엑소시스트에서도 나왔던 할머니 어 그게 사주였나? 아니 할머니 복근형님이 아니라 그게 사주 보러 간 건가 그때? 그때 내가 뭐 보러 간다고 있었지? 어 그게 사주야? 사주랑 여러분들 12월달 2016년 그냥 운 보는 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사주랑 그리고 그 2016년 운 보는 거랑 다른 겁니까? 그게 사주라고? 그게 그거라고?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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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 또 7센지 드랍님께서 또 하나 팽가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지금 휴대폰 충전이 거의 다 됐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그 서명 가가지고 바로 방송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또 이제 가는 거 찍어버리면은 또 시간 낭비 되어버리니까 예 우리 또 7개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가서 바로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가는 것도 찍으면은 무의미하잖아 무의미하잖아 그래 알겠어 키고 갈게 그러면 일단 흥민이한테 서면으로 오러 갈게 아이 미안하다 그리고 나 바지 존나 멋있는거 입고 갈거다 오늘 네 전화 야 그거 뭐야 너 그 보조 배터리 들고와 예 알겠어 아 아 지랄하지마 좀 그 뭐지 보조 배터리 꼽는거 있어 이거 그거 없어요 그거 안드로이드잖아요 어 내가 그럼 들고 가면 되지 네 오케이 그거 들고 가고 그럼 서면 어디서 볼거야 내가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니가 나랑 연락을 할려면은 니가 본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모바일로 채팅을 쳐야돼 예 알겠어 아니다 전화 주디스테아 앞에서 아래옵겠나이다 진짜 죽여버린다 진짜로 알겠어 어 그거 뭐야 주디스테아 앞으로와 예 어 오케이 일단은 제가 바지를 좀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바일로 키고 이거 방종할게 모바일로 키고 이거 방종할게 흠흠흠 근데 이 여러분들 뭐 장난으로 보는거니까 너무 이렇게 심도 깊게 생각하지 말고 예 일단은 뭐 참고는 하되 너무 심도 깊게 보지 맙시다 예 전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주 보러 가는거야 나 전 보러 가는거야 사주 보러 가는거야 사주 보러 가는거야 감사합니다.